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러나 최근에 경제인들이 보고 있는 움직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인과 경제단체들의 최근 발언입니다 11월 6일 날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제5회 중견기업연합회의 날 19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속내를 들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5,60년 사업을 해왔고 5,60년 그동안 현장을 띄워왔습니다만 5,60년 동안 일구원 경제가 최근에는 한 방에 무너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정말 절실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강호갑 회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 경제주체들이나 신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나 두려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도 되듯이 같은 날 경제 5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공동성명서에서 정부가 그 어떤 것보다 조속히 처리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라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서두에서 경제 5단체의 성명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을 넘어서 스스로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앞에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재정을 확대하는 일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의 공동성명서에는 여러 현안과제들이 나오는데 이들 과제 가운데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해 줘야 될 그런 시급한 과제를 몇 가지를 떨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제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출구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관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통과돼서 사업상의 애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건 외에 그날 참석자 가운데서 김용건 경총상근부회장이 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났습니다 이 바로 이야기는 지금 기업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별기업 차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총의 상근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로 일감과 업무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보다 해외로 사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고용이 줄면서 경제가 하향 및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현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부회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경총의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재정에 의해 상당 부분 경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 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계속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발 정책 실패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 개정 없이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계가 경제 현안을 바라보는 착한 시각이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책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 정책 중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항상 이견을 가진 것은 우리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기에는 너무 체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이 소망스러운 그런 상태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미와 시사점입니다 경제 5단체의 공동성명사 나온 배경에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5단체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단체가 힘을 모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현장에 있는 회원사들이 너무나 다급하게 긴급 구호 요청을 발표하기 때문에 상금 부회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업의 현재의 어려움 상태를 호소하게 이르렀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간담회를 비롯해서 회장단 회의든 여러 채널로 의견을 수렴하지만 웬만해서는 5단체 공동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급 상황이 되니까 경제 5단체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현재 인계점 혹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강호갑 회장이 60년 싸운 것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밖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은 집권 세력이 집권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정치 권력의 통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선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레인덕 현상의 한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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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